정답 알맹이가 꽉 찬 남자야 숙고 노돌리 두피 산산조각 중 박준석 이에 대해 답변 회피 논란 으아 씨발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답 그대 armour 그런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와서 후회한들 뭐하니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끌만 한선요? 형이 가능한가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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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쏴봐, 쏴봐! 어, 뭐 싸줄까? 어... 잠시만요 저... 파일은 지나갔고 핑크색 돌고래 한번 쏴주세요 네 쐈... 쐈어요? 뭐야? 쐈어? 뭐야? 어디로 나갔어? 자, 아직 9발 남았습니다, 준섭씨 자, 조절하시고 자아 노란 색깔 맞추세요 아, 예 예 좀 주세요 아니, 두 손으로 쏘세요, 두 손으로 아니요? 아니, 지금... 멘토리랑 쐈어요? 뭐야? 나갔어? 뭐야? 나갔어? 아니, 미친놔 괜찮아요, 해봐 야, 탄두학 잘 맞춰봐 자아 흣 핸드 양띈 야 이 개새X야 유튜브 무슨 갑 개낼카롭게 어 이씨 아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ble 어떻게 어떻게 결혼했어 그 결혼의 듀오에서 만났습니다 아 결혼의 듀오에서? 오오 역시 빠른 나이에 벌써 결혼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 사우디 그 사우디어로 좀 인사 한번 해봐 꿍아 그 좀 제가 가부장적인 남자라서 저희 아내도 집에선 한국말 하셔야 됩니다 아예 몰라 부인이 사우디인인데? 절대 모릅니다 아 가부장적이네 우리 부인이 저번에 봤는데 할 줄 아는 말 사우디카 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카는 있는 말인데? 사우디카는 있는 말인데? 사우디카는 있는 말인데? 너 한 명이 어떻게 돼? 어디 나왔어 대학교 너 대학교 어디 나왔어? 대학교 하나님 사우디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우디 나왔는데 아 그래 말이 돼 불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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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제발 요거 다 먹고 먹어 12 오 고 아 빨리 기쁨해 물메춤해주자 네에 기쁨이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미쳤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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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여권사진으로 써도 하이패스 쌉가능인데 흐흑 야 이거 누가 누가 그렸어 이거 아 저는 이번에는 2분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2분 드리겠습니다 아 저번에 저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2분 드리겠습니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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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박빙 흐흑 흐흑 그 두분은 다시 남으셔가지고 콜라보레이션으로 그려주세요 흐흑 이거 두개가 적절히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흐흑 뭐 내일은 안씨에 방송할게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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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 형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누구한테 맞은거야 누군지 말하면 우리가 혼내줄게 흐흑 흑 몰라 매수용 매수용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모르겠어요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쫀득이한테 일단 돈해봐 쫀득이한테 흐흑 흐흑 저기요 아니 어쩐지 오늘 영상 놀とか 많이 오더라 이씨 흐흑 아니 어쩐지 오늘 영상ителей ещё 많이 오더라 오늘 아니 어쩐지 많이 오더라 이씨 흐흑 하흑 아 아 어쩐지 많이 오더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아 왜 나 너무 티나나? 나 너무 많이 티나냐? 배고픈 대상 방초를 줄 어떻게를 기다려 치킨 먹게 돈을 쏴줘다 사랑의 맘에 이거 꽃핀 방송에서 쏴 이거는 이거는 꽃핀 방송에서 쏴 이거는 어? 나는 어? 다른 사람처럼 막 다 웃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웃어지지 않아요 우정인 따라 해야지 야 귀여울 수도 있지 귀여울 수도 있지 내가 원래 좀 한귀염 하잖아 아 뽀잉 아 아 죄송 아 아 저 새끼 뭐해 지바 저 새끼 뭐해 아 아 외수용 인정 아 외수용 인정 아 어 외수용 인정한다 뽕이 아 어 아 이것도 뭐야 지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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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요 나는 사X님에게 놀 놀이를 끄지지 않겠습니다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전쟁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엽글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충격적인지 경쟁하는 것만 같은 인터넷 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